모나코 아담하고 작지만 신비로움을 간직한 나라 지중해의 휴양지 모나코 지금 모나코에 세계 각국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해양캐스터 남현주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 모나코인데요. 제가 이 모나코에 온 이유 바로 국제수로기구총회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국제수로기구총회 조금은 생소하시죠? 바로 이 국제수로기구가 어떤 곳인지 또 이곳에서 대한민국 국립해양조사원은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가 열리는 회의장을 찾았습니다. IHO는 세계 각국이 해상교통로인 수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 87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1957년 회원국으로 가입해 그동안 국제수로기구의 정관, 기술 결의사항, 회도 및 수로 도서지의 표준화 지침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토론 의결했습니다. IHO 총회는 매 3년마다 전세계 87개국 회원국들이 모여서 항해 안전에 관한 기술 표준을 제정하고 향후 계획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은회의를 통해서 선박, 해양환경보호 등 바다에서의 활동을 지원하는 국제적인 기준을 제정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이 모여 회의를 하는 동안 회의장 한편에는 22개국이 참여해 해양 기술을 소개하는 잔시회도 열렸습니다. 특히 프랑스피스는 여러가지 해양 기술을 소개해 해양 기술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러 부스들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부스가 있습니다. 해저 지형을 바닥에 표현해 색다르게 부스를 꾸몄는데요. 여기 화려한 바닥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는 바로 미국 부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Hello, what's the main product for this convention? It just demonstrates the hydrographic capability of the United States, the various agencies that conducts surveying of the oceans, and the type of products they produce. 많은 관람객으로 붐비는 부스, 바로 우리나라 부스인데요. 많은 사람이 찾는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많은 부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국립해양조사원부스인데요. 가장 중점을 둔 전시물은 어떤 걸까요? 네. 지금 이번 IHO 회의 같은 전시 주제가 자료의 수집부터 다양한 활용까지를 그 주제로 삼고 있어서 그 중에서도 특히 아무래도 S100 관련이겠죠. 우리나라가 2013년부터 S100 관련 선도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작년에는 세계 최초로 S100 관련 선상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 부분이 중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특히 관련된 장비들도 뒤에 둬서 사람들이 한 번씩 다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역시 S100 시트라이얼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S100이란 차세계 수로정보 표준으로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실시간 교통정보, 3D 해저지형, 물대 및 비상 정보를 선박 내비게이션인 전자 헤드워 표시 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최신 기술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S100 시험 운행국으로 지정돼 미국과 함께 현재 다양한 항의 정보를 테스트하는 역할을 수행 중으로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나코 관계자는 사진까지 찍으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S100 시스템에 처음 봤을 때 정말 재미있어요. 이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여기 많이 봤는데 첫번째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리고 동해를 홍보하기 위해 이스트시가 들어간 돌고래와 사진촬영 및 인화를 해서 제공했는데요. 그 부분은 생소하지만 모두 즐겁게 사진 촬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해도, 서비스와 산업화, 예보로 이어지는 전시 내용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역시 영상으로는 약정적이고 돈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보면서 그래서 모든 일이 있어야ë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공급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산업화가 진짜 좋은 변화가 되었고 저희, 하이트로그라피스의 comunidad 굉장히 잘 응답합니다. 여기에서 좋은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업체에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저기, 다긋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우리나라 부스 무슨 일인지 방문했습니다 네, 바로 모나코 대공 알베르 이세가 처음으로 우리나라 부스를 방문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이 직접 우리나라 해양기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듀어 국제회사기구 IMO 임계택 사무총장도 방문했습니다 임계택 사무총장도 부스를 둘러보고 특히 S-100에 관심을 보이며 격리했습니다 그 외에 중국, 페루, 이탈리아는 각 나라마다 다양한 해양기술을 전시해 풍부한 볼거리로 꽉 찬 전시회를 만들었습니다 5일간의 전시회가 끝나고 각국의 대표가 투표로 최우수 전시부스를 뽑는데요 지난 2012년 총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최우수 전시부스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최우수 전시부스로 선정됐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과 최우수 전시부에서 이승도 대부분의 기회를 맞춰서 국립해당부에서 한국에서는 함께 최우수 전시부스 bolt에 도움을 받은 국가의 이틀어 컨소에 도움을 받은 국가의 경험을 받은 모든 Sis웅당라는 화산에 도움을 받은 국가의 교회에서 모두 성장한 검사, 일부 업체라고 이제까지 청회는 다른 나라의 의제를 분석하고 논의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 청회부터는 국제수로기구 차원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핵심 분야에 관련한 기술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제수로기구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수행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S100 표준 변경 시 검증 절차 강화를 위한 의제를 제안했고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승인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2년에 이어서 2회 연속 최우수 전시국으로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평화롭고 여유 있는 나라 모나코 모나코에서 만난 세계의 해양기술 5일간 펼쳐지는 세계 각국의 해양기술대전 해양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국제수로기구 IHO 총회 현장이었습니다.